프로토타입을 제조하는 기업 모델솔루션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제품의 개발 단계부터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모델솔루션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거의 경쟁사를 찾아보긴 어렵고 미국이나 해외시장을 가야 같은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을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지만 회사의 경쟁력은 이미 미국의 경쟁사를 압도할 만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일주일이면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프로포타입에 대한 기업의 요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기업의 제품 주기가 그만큼 빨라져서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기술 개발이 빨라지면서 소비자들의 눈높이와 새로운 제품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데크 기업들도 빠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프로토타입 제작 의뢰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델솔루션의 가장 큰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은 물론 웨어러블과 탭 상품들의 제품들도 모델솔루션이 프로젝트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제조는 물론 디자인과 혁신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26일과 27일 개인투자자의 청약이 진행되며 다음 달 중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주당 공모 희망가는 2만4천원에서 2만7천원입니다. 뉴스토마토 신송입니다. 주당 공모 희망